우리 지난주부터 헬스 회장 뭐.. 단임을..뭐야.. 시작했어요 우리 몸 좀 더 강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저 특히 허벅지 좀 만들고 싶고요 허벅지 근육 좀 부족해요 허벅지 근육 좀 부족하다고 오늘 그것만 할 거예요 특별한 운동 찾았어요 어제 어젯밤 허벅지 근육 만들고 싶으면 어떤게 어떻게 하면 좋아 다 찾아봤고 이제 오늘 가서 해볼 거예요 좀 무서워요 솔직히 말하면 저 나가기 전에 아침 식사 먹었어요 치킨 먹고 이제 라면도 먹어야지 맞아요 언니 제일 좋아하는 라면 진 라면 이야 이야 진 진 진 진 진이야 아유 어acyj 역시 부워 먹고 싶네 아무튼 운동 끝나고 밥 먹어야겠다 도착했습니다 하이오 다리야 안녕하세요. 이따 봐요 여러분들. 안에서 볼게요. 운동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요리할 거예요. 나의 점심. 점심은 에그 베이컨 샌드위치. 아까 말했던 거? 근데 우리 숙소에서 계란 없으니까 가비랑 시리아에 있는 숙소에 올라가고 계란 두 개 부탁하고 다시 내려갈게요.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 혹시 계란 있어요? 네, 계란 있어요. 계란 여기 그냥 가지러 왔어요. 가지고 가려고 왔습니다. 계란 고맙고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가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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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짜렐라 치즈맛 물을 다을 때 넣어줍니다 모짜렐라 치즈맛 치즈에 볶는 고추 이렇게 녹여넣고 있습니다 베이컨엑 샌드위치 이렇게 수돗 굉장히, 상당히 좋은 밤 넓는 날이 형이 남을 수 있도록 남은 날이 형이 남은 날은 사이옷을 남은 날이 형이 남은 날이 형! 아하하하 역시 기원 총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저 이 지금 그 보컬 레슨 가는 길입니다. 그럼 먹퀄실에 만나요, 여러분들. 단백질 먹어? 네. 저 요즘 혈쌍돼요. 혈쌍돼는 말이네. 오늘 애들한테도 말해줬는데 혈쌍이잖아. 너 밀당 알아? 밀당 안 나? 푸시앤풀이잖아. 썸탈 때나 남녀관계에서 그렇잖아. 이것도 똑같은 거야. 가사도 보면 그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약간 밀당하듯이 문자를 남자한테 받았는데 바로 안 보내고 하는 것 같지. 그래서 보면 도망다니면서 잡힐까 말까 하는 것 같아. 네. 이런 거 같지 않나요? 앞머리쌍 가는 길이고요. 이 블로그는 어떻게 나오는지 진짜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제가 쓰여서 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영상 잘 봤으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채널까지. 다음에 봐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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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